에피소드 5.5.5. 계속하려고 하시죠 이야기 너무 커. 아니요. 편안은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열어봐야지 그냥 보셔야 어디 방으로 데려가네요 아 예. 삼계타먹고 오세요. 몸조심하세요 안녕 어 여왕님이다 잠깐만요 오케이 누가? 아 이거 다 알고 있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아아 몰라 나쁜 일은 없었습니다 아 선택이 너무 깡깡하네 다 알고 있어 누구야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이고 뭐 어떤 걸 뭘 선택하라고 어 라메아사랑 어서오세요 야 무슨 왕비가 무슨 일개 야 이렇게 일개 이렇게 하인을 또 이렇게 서서 얘기하냐 야 솔직히 다 말할까 그냥 카라스 어서와요 카라스 어서와요 짜증나네 이제 실망했다고 어쩌라고 뭐 뭔 도움이요 알겠어요 그럴께요 모르겠다 이제 이제 모르겠다 하나도 뭘 선택해야지 모르겠어 뭘 선택해야지 모르겠어 Q. 하지만 우리는 그 저 티리원궁을 믿어야죠 어? 아 모르겠다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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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서 모르겠다 뭘 선택해야 할지 이거 탈리아야? 좀 나올 거예요 오오 와네? 오오 야 네명이 다야? 네? 야 네명이 다야? 야 장난 아냐? 니네 이거 가지고 지금 용병 야 니네 이거 가지고 용병 당하겠다는 거야? 장난 아냐? 지금? 여덟명? 죽을래? 어 한 번 더 붙을까? 올 줄 몰랐네 야 장난이 여덟명? 더 와야지 한 오십명은 와야지 베스코는 척하다고 했지 말코! 너 여기! 장난 아냐? 지금 군이 두명? 아 무슨 저게 군.. 저게 무슨 군사야 저게 저게 무슨 군사야 저게 아 대피아 대표완녀? 아 대피아 대표완녀? 아 대피아 대표완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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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병만 30명? 이거 아직 부족한데요 30명으론 아.. 듣고 있는데.. 아.. 이것도 어떻게 말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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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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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먼저 먹어봐 어? 먼저 먹어봐 어? 먼저 먹어봐 아, G.S님 어서오세요 어? 뭐지? 왜 여기야? 눈치, 눈치, 눈치 감시하고 있죠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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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최선의 계획은! 당신은 당신을 경험할 수 없다고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말해 Cersei가 보내주셨지? 그니까? 망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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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떻게 이걸 해? 아, 들켰다, 망했다, 망했다 아, 모르겠다, 그냥 뭐야, 뭐자, 뭐자 그,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아직도 안 돼 아직은 랜스터의 랜스터가 그리고 당신의 랜스터가 많이 잃어버렸어 지금, 잠깐, 말해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아, 망했다 잼 아, 당신은 당신이 어떻게 알아야 할지? 당신의 이름을 왜 이를 수 있는지? 당신이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지? 당신은 당신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신은 계속해서 그런 걸 말할 수 있도록 너는 못 사용할 수 없을때는 없을때 저는 그가 사용할 것이다 너는 뭐 생각해보면, 그러면 내가 생각해보고싶은때문에 더 착각해지게 하거든 그녀는 내가 구할 것 같아 세세는 당신에게 감사드리지 않는 사람이지 그리고 그녀의 남의 남의 친절에 그의 그의 아대한 친절 내의 사랑을 만들거야? 그녀는 행복할 것 같구나 그녀는 당신은 그의 그의 아대에 그냥 말할 것 같구나 모르겠다. 말을 못하겠다. 설탕이 없을때, 너는 아주 끊임없는 모습을 보여줬어. 아, 설탕이 없을때, 설탕이 없을때는 무슨 말이야? 아,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해요. 제가.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그는 이미 봤을때. 그는 그는 그의 truth. 그는 그는 도움이 없을때. 그는 그는 절대 믿을때. 그럼, 더욱더 좋은데. 그녀는 선사, 바이러스, 제이미, 그녀의 이름을 던져버려. 이 놈이 충분해! 내 시간을 잃어버려! 그녀는 잘생겼네. 그녀의 믿음을 잃어버려. 그녀의 믿음을 잃어버려. 이нtra, 이ла, Etienne! 아, 여기 온 거구나. 가장 싫어하는 성 FROM 이ıl 죄송합니다. 록. 친절then 왜 이렇게 죽을 mejor, 저희들 몇몇에 대해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후회하지 않아? 이 일이나? 그럴리가 있나? 아무것도 안좋은데... 아 이거 너무 거시기 좀 아 안되는데 이거 에이 모르겠다 그냥 공유합니다 아 이게 참나 어떻게 하냐 이거 또 글씨 나올 때까지 글씨 나올 때까지 아 망했네 이거 또 어떻게 하냐 아 이거 또 자막을 또 거시기 에이 진짜 날 왜 이렇게 난감하게 하냐 이거 별 말 안했어요 별 말 안했습니다 여러분 별 말 안했어요 별 말 안했어요 왜 왜 왜 상처받았대 어머머머머 어머머머머 어머머 이걸 보면 어떻게 하니 아 야 c 너무 너 천진난만하게 하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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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얼 아 unted 아 50 조 아 들어가 지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레스 드레스 여러분 드레스입니다 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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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드레스 레드 드레스 여러분 약간 등이 파인 그런 드레스에요 이젠 저 방에 갔어요 그 도로에 갔어요 그로우드에 갔어요 그리고 그 분이 있었어요 무슨 뜻? 봐봐 이게 문의로 우리의 대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리프와 와이틸의 가르손에 있는 것들은 그는 그리프와 와이틸의 가르손에 있는 것들은 헐레이너의 배신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I know. It's everything. I couldn't believe it. If I hadn't seen it with my own eyes, you said you saw someone. Who? Someone we trusted. 누구누구누구? 탈리아, I need to know who it was. 누구? 던컨? 누구? 누구누구? 누구 말부터 해 말부터! 결롬부터 말해! 마에스터?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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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부탁할게, 약속할게. 당연하지, 이건 중요하니까. 내가, 그 반역자 때문에, 그 반역자 때문에, 저 이 지경이 됐는데, 지금. 어? 어? 죽고무. 내가 말해. 내가 말해. 내가 말해. 내가 말해. 다 죽여. 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읍쎄야 돼. 읍쎄야 돼. 읍쎄야 돼.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 누구일까요? 범인이 밝혀진 순간입니다, 여러분. 누구지? 던컨? 로드라일러? 마에스터? 고기 자르단 아저씨? 이 선은 죽었고. 믿었던 사람? 어... 설마... 로드라일러네. 헉... 로드라일러네.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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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뭐야. 다 말해봐. 왜 그랬어? 말해봐. 헉... 정말 진짜... 반전... 반전이라기면 좀 약간 뻔한 반전이긴 한데. 미쳐가네요. 지 파스꾼을 안 뽑았다 이러는 거야 지금? 이 파스꾼을 안 뽑았다 이런 거야? 지금? 뭐 이렇게 싫어해요? 지 파스코 안주기 때문에 뭔 신념 헐 얘는 참 그래도 난 누가 누명 씌운 건 줄 알았거든? 깔끔하네 헐 망했다 망했다 헐 망했네 어 잠깐 전화 받을게 잠깐만요 여보세요 자 합니다 잡아가 죽여야지 배신자는 배신자는 없애야 합니다 배신자는 없애야 합니다 이런 데서는 봐주면 안돼 이런 데서는 감히 얘 때문에 지금 얘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망해가는데 얘 때문에 액셜 액셜 자 어떻게 합니까 액셜 애셜 애들을 믿을거예요 애셜 밖에 없다 이제는 형님을 수 prescribed 간지나는데 오 이제부터는 이게 필요 없다 이거죠 이야 뒤에 저기 배신했냐 저기 또 난라났죠 뭐야 죽이냐 진짜? 야 아 아 잘 듣네 안 듣지 나이 당연하지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저긴가? 네? 아 잘 듣지 않나? 아 진짜, 저희들이 모두 싸우고 있는 건가요? 좋지? 아니면, 우리의 싸움은 싸우고 싶을 것 같네요 내가 지금 해봐요 아 아, 저희들이 다 죽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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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저게 군대라고 씹스 웨스트로스 우리 애들이 엄청 세다고 들었는데 10명 그렇다고 뭔가 이상하죠 5 5 맞춰서 왔어요 오랜만에 보내 드디어 드디어 자 드디어 싸워주면 되네 자 남은 병력은 저건가요? 여행을 잃어버렸어 좋은 병력을 사용할 수 있어 뭐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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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니? 이럴수가? 야 한 명 죽었어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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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배신 야 화이트 아 쉬렉 쉬렉 힘내라 쉬렉 야 야 한마리요 일단 자 액션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오 겁났어요 쉬렉 아이고 아이고 쉬렉 아이고 쉬렉 아이고 쉬렉 야 얘도 다리부터 맞냐 야 이거 큰일나네 이거 아휴 쉬렉 죽었어 제일 세보인 놈이 아휴 쉬렉 어 들어왔자 아 들어왔자 지금 아 아 너무 얼짱 뭐 누가 남을 것인가 야 C 어 야 남자 동생아 아쉬워! Shirley! 어처야! 저 이렇게 헤어질게 뛰어나봐! 너 죽을지 못해! 아, 로드릭! 나는 일하는 게 잘했어! 아이씨, 아이스의 بăhong 아이씨의 بă 전 죽어? 이렇게 허무하게? 아,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라고? 설마? 너 아쉼아! 사이 앉아봐! 너 절에는 내가 cleared? 으 으 으 스테이 바마 보기 써 이 쇼 파블링 아 에서 용동지 음 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일단 쟤 선택이 가임 되건 일단 제 생각 입니까 으 으 아이고 한놈 두놈 어 잘싸워요 잘싸워요 아이고 애셔 아이고 애셔 야 주인공 다 죽는다 이놈들아 어? 주인공 다 죽는다 이놈들아 주인공 다 죽는다 이놈들아 아이고 어 복수할 수 있을까 아 이럴수가 야 진짜 죽이네 주인공을 야 진짜 너무한다 이거 어 63%가 람세이 스노우 램제이 스노우를 뭐 보시기 모르겠고 61%가 블러드송을 스페어드 죽이지 않았다 37%가 37%가 타일런과 세르세이한테 아 타일런트한테 세르세이가 보냈다고 말하지 않았다 아 말했다 아 말했다 58% 39%가 애셔와 39%가 애셔 세레를 남겼네 아유 어 아 아 아 아 아